제가 보는 눈이랑 딸이 보는 눈이랑 어떨지 그것도 좀 확인도 해보고 싶고 시집소 보내고 싶었어 그래 나왔습니다 송이 얘기도 잘하고 친구 같은 엄마 딸 내 딱 잘 찾아줘 알았어 엄마 노력할게 따님과 어머님의 마음이 일치했을까요? 말도 안 돼 이런 결과가 딸은 속마음이 저런지 몰라 있었네 내가 키우면서도 모르는 것들도 있네 엄마 나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 분명히 둬도한데 아름다운